10-4 3, 다시 3, 다시 다시 그렇지, 굿샷 들어가 그렇지, 나이스 체크 여기 센터와서 네 이렇게 우리 백발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서 자세 한 번만 잡아볼까요? 백발리 할 때 그리고 다리 벌려서 조금 제가 공을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볼 테니까 여기서 이것만 해볼게요. 그렇지. 다시. 그렇죠. 다시.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서 이거 했잖아요. 여기서 무릎 앞에까지 와볼게요. 무릎 앞에까지. 네, 여기까지. 그리고 다리를 더 벌려볼까요? 네, 그러면 앉게 되죠. 그 상태에서 더 길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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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케이. 이번에는 조금 더 뒤로 빼서 이제 무릎 정면까지 한번 나와볼 거예요. 그리고 다리 벌려볼까요? 좀 더. 오케이. 앉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더 빼서 앉고 더 앞에까지 갈 거예요. 자, 앞에까지. 그렇지. 안 넘어가도 돼요, 공은. 그렇죠. 다시. 오케이. 다시. 오케이. 다시. 오케이. 다시. 오케이. 다시. 오케이. 그러면 중심이 어디로 가죠? 앞으로. 네. 그리고 어깨랑 무릎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떨어지는지 확인하면서 갈게요. 자, 다시. 둘. 오케이. 둘. 오케이. 셋. 그렇지. 둘. 오케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이제 바운드를 대고 쳐볼게. 똑같이 치는데. 둘. 그렇지. 위에서. 오케이. 어깨 들어가면서. 그렇지. 어깨 들어가면서. 오케이. 슬라이스는 공 밑을 치는 게 아니라 공 위를 눌러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스탠스가 벌려져 있고 내 이 오른쪽 어깨랑 내 오른쪽 무릎이랑 더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네. 스탠스가 뚫으면 절대 안 돼, 슬라이스는. 네. 자, 다시 쳐볼게요. 둘. 눌러. 그렇지. 오케이. 둘. 눌러. 다시. 둘. 눌러. 그렇지. 다시. 둘. 오케이. 다시. 셋. 그렇지. 둘. 오케이. 자, 아까처럼 일단 오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슬라이스 쳐볼게요. 자, 제자리에서. 다시. 자, 무릎은 낮출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다시. 둘. 그렇죠. 다시. 둘. 치고 스탑해봐. 스탑! 봐봐.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괜찮은데 한 번에 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무 이게 가슴이 열려버리잖아. 다, 다시. 다, 오케이. 다시. 다, 다시. 다, 그렇지. 굿샷. 위에서. 다, 그렇지. 다시. 다, 그렇지. 업! 아니야. 위에. 그렇지. 같이 가라고. 다시. 자세 낮추고요. 그렇죠. 오케이. 자세 낮추고요. 그렇죠. 다시 자세 낮추고요. 다시 준비. 위에서. 그렇지. 항상 공을 위에서 깔아봐. 업!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다시. 위에서 업! 다시. 손목 세워. 그렇죠. 오케이. 스탠스 좁아요. 더 크게, 더 크게. 스탠스 업! 그렇지. 굿샷. 위에. 그렇죠. 오케이. 근데 확실히 앞으로 스윙을 덜 하니까 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하고 가는 건 괜찮은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니까 더 눌러질 것도 다 안 눌러지죠. 임팩트가 안 되는데 저는 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준비해 볼게요. 이번에는 오면서 한 번만 쳐볼게요. 자, 똑같이 치는데요. 스탠스 더 넓게 하고 이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어깨 앞으로 더 들어간다고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주세요. 으이! 오케이, 다시. 들어가면서 오케이, 왼손 더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두이! 그렇지. 굿샷. 들어가. 그렇지. 나이스. 마치고 들어가. 그렇죠. 다시. 두이! 오케이. 두이! 오케이, 다시. 두이! 그렇죠. 다시. 어깨 들리지 않게요. 더 닫아주세요. 두이! 자, 네 개 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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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밑에 들어가면 안 돼. 두이! 그렇지. 위에서. 두이! 하나 더. 다시. 두이! 오케이, 굿샷. 숨쉬기. 잘했어요.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스탠스를 넓게 하고 좀 더 앞으로 상, 무게중심이 더 많이 이동. 왠만해서는 공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공을 약간 공이 시선이 밑에 있게. 아. 리턴할 때 이렇게 공이 뜨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내가 더 이렇게 위에 있다는 개념으로 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앞 스윙이 커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들리기 때문에 시선이 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나는 위에 있어서 얘를 이겨먹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쳐야 돼요. 근데 복식에서는 슬라이스 잘 안 치는 게 좋죠? 네. 복식할 때는 이제 앞으로도 앞에 전이가 있다 보니까 슬라이스를 치면은 전이가 좀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해선 드라이브 치는 걸 추천해요. 저는. 근데 만약에 정말 내 슬라이스가 너무 막 페더러처럼 잘 치고 코스에 자신이 있다 하는 분들 치는데 슬라이스는 웬만해서 안 치는 게 나아요. 아 알겠습니다.